중앙정보국 CIA가 테러 용기자를 상대로 저지른 잔혹한 고문 행위를 담은 상원정보위원회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공화당은 안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제 테러 집단의 보복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 CIA 고문 실태를 담은 보고서는 6,800쪽 분량의 비밀보고서를 499쪽으로 요약한 것으로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오늘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01년 9월 발생한 9.11 테러 사건 이후 6년간 체포된 알카에다 요원들을 상대로 자행된 CIA의 고문 실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정보위원장은 CIA가 테러 용의자를 조사하면서 적용한 이른바 선진신문 프로그램은 CIA가 백악관과 의회에 설명해 온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반인도적이라며 미국 역사상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CIA는 물고문은 물론이고 7회간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야만적이고 잔혹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테러 위협을 막을 만한 정보를 제대로 얻어내지 못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고문들이 전임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정권 때 자행됐다며, 가혹한 신문기법은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베트남 전 참전 용사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고문 피해를 받았었던 공화당 소속 존 맥케인 상원의원도 국민들은 미국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들이 자행됐는지 알아야 한다며 보고서 공개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공화당은 CIA의 조사기법이 오사마빈라덴을 사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해 정치권의 갈등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문 보고서 공개로 테러 집단에 의한 보복 공격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해외 공간에 대한 경비 강화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신지희입니다.